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알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러면 no라고 할 때 k가 발음하지 않죠. 무금이라고 하죠. 무금. 됐습니까? 무금이라고 하죠. 발음하지 않는다. 그럼 now is 하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뭐라고 하죠? 지식. 여기까지가 아주 쉽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시면 notice라는 영어 단어는 알아채다 라고 헛말로 해석하죠. 알아채다. 근데 알아챈다는 건 결국 알다죠. 알다. 알다를 고급스럽게 한 거야. 알아채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k가 빠졌죠. 여기 보세요. 얘랑 얘랑 똑같잖아. k가 빠졌어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철자가 있는데 발음하지 않아. 그럼 mut라고 하죠. 그런데 천년이 지났더니 이 철자가 없어졌어. 얘를 뭐라고 하냐. 다이너설 사운드라고 그래. 다이너설. 공룡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공룡은 이 세상에 없죠. 없다 이거야. 존재하지 않는다. 없어져요. 그럼 얘가 notice라는 영어 단어가 뭐가 됩니까? 하나 둘 셋 알아채다. 결국 알다죠. 그럼 얘가 영어로 고개를 끄덕이야. 뭐 알고 고개를 끄덕이는 걸 놔두라고 하죠. 알았어 알았어. 몰라서 나는 shake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알았어. 내가 잘 알아챘어. yes의 의미로 뭐야. 알고 있다고. 알고 있어. 라고 해서 고개를 뭐야. 끄덕이는 거야. 끄덕이다.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아는 거 지식. 철자가 기니까 고급스럽게 알아채다. 알아채다. 알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건 나아. 확인해보시고. 얘가 기본이야. 그 다음에 그럼 ignore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얘가 영어로 알다야. no. 모든 적도와는 반대나 강조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럼 얘가 반여가 된 거예요. 아니야. 그래서 얘가 뭐가 돼? 하나 둘 셋. 무시하다. 아는 게 없어. ignore라고 하면 무식한. 아는 게 없어. 무식한. 무시하다. 무식한.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무시하겠죠. 사람들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학문적으로는 이렇게도 보는 경우도 가능해요. 이렇게. 얘를 알다. 그리고 얘를 반대로.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학교 선생님. 가르치십니다. 옆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이 단어 하기 전에. 여기 할게요. 이제. 자.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진단하다야. 진단. 자. PD님. 이게 가짜 다이안지 진짜 다이안지 진단했어. 그러면 가짜 다이안지 진짜 다이안지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진단하는 말을 고급스럽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진단해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진단해 보니까. 뭐가 무너질 것 같아. 어. 이런 거. 진단하다. 그래서 뭐 알다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 있죠. 이게 알다. 알다. 됐습니까? 그럼 알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진단하라고 한 거죠. 그럼 이제 콩글리시 들어갑니다. 어. 어. 다이아. 그래서 뭐야. 시작. 진짜 다이안지 가짜 다이안지를 진단하다. 이렇게 콩글리시로. 다시 한 번. 진짜 다이안지 가짜 다이안지 너 알다. 나 이거 노우스. 뜻이 뭐냐. 진단하다. 이렇게 콩글리시로.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 얘도 알다죠. 얘도 알다죠. 그럼 프라란 영어 단어가 앞이죠. 앞. 앞. 앞이라는 뜻일 거야. 앞전. 선. 앞이라는 단어를 한자를 이용한 거야. 그래서 얘가 예자를 써줍니다. 예. 그 다음에 얘가 알다니까 한자를 써요. 지. 예지하다가 돼요. 예지하다가. 여러분 알고 있는 예언하다 뭐가 있죠? 프레딧. 같은 접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같은 접도예요. 예지하다. 예언하다. 예언하다라고 됩니다. 예언하다. 예지하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 단어에서 나온 효용사형이 있어요. 뭐냐면 자 보세요. 이게 효용사야. 그리고 나서 다시 AT 동사형이 또 붙어 준 거야. 그럼 선생님 프로그노스와 프로그노스티케이트는 같은 단어에 같은 단어죠.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러니까는 아 동사형에서 효용사가 됐고 그 효용사가 다시 동사형으로 가는 경우. 그런데 이제 수능에는 얘보다 얘가 더 많이 나와요. 예언하다. 예지하다. 뭐라고 더 시작? 예언하다. 예지하다. 더 많이 나옵니다. 확인해 보시고. 다시. 가짜다이한지 진짜다이한지 내가 알고 있어. 나이건 어디서 뭐야? 진다다다. 그러면 이제 뉴라는 영어다 너무 쉽잖아요. 이것도 역시 알다예요. 알다. 새로운 것을 아는 거죠. PD님 하나 이게 새롭다라는 것 자체가 알고 있는지 새로운 걸 안 거죠. 내가 모르면 이게 새로운지 안 새로운지 몰라요. now도 지금이죠. 지금이 언제나 새로운 거죠. 과거보다는. 과거보다는 현재가 과거보다는 현재가 과거보다는 현재가 새롭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온 영어단어가 얘랑 얘랑 같은 거 얘 두 번 친 것 뿐이죠. 강조. 혁신이라 지냅니다. 새롭다의 신. 얘가 새롭다. 혁신이라 적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어단어 소설이라는 영어단어 있잖아요. novel. 얘는 소설이라는 뜻도 읽지만 형용서 할 뜻이 새로운이잖아요. 새로운. 새로운이란 영어단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얘가 누예요.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됐나요? 자, 여기 볼까요? 자, 큰 흐름은 먼저 잡습니다. 자, 남은 쳐다보세요. 알다.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알다. 다른 말로 뭐가 돼? 내가 알고 있는 거 뭐라고 한다? 시작. 알아채다. 알다. 알아채다. 알아채다. 앞으로 아는 걸 뭐라고 그래? 시작. 예언하다. 예지하다. 가짜다이한지 진짜다이한지 뭐가 돼? 하나, 둘, 셋. 진단하다. 이렇게 형말을 먼저 집어넣고. 자, 피디니 같이 해볼까요? 다시 한 번 시작. 알다. 알다. 어, 좋았어. 알다. 알아채다. 알아채다. 가짜다이한지 진짜다이한지 형말로 뭐하네? 하나, 둘, 셋. 진단하다. 어, 너무 잘하고 있어. 진단하다. 앞을 모아. 앞을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시작. 예언하다. 예지하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다가 새로운 걸 아는 거죠. 언제나 새로운. 어? 새로운 걸 알아가고 있어. 새로운 걸 알아가고 있어. 어, 그 생각을 먼저 집어넣는 거야. 한글. 알겠죠? 자, 좋습니다. 한 번 가볼게요. 앞으로 갑니다. 노, 알다. 나눠지자면 뭐가 돼? 지식. 노티스는 뭐야? 알아채다. 철자가 기니까 확말로 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알고 고개를 끄덕이는 걸 뭐야? not. 고개를 끄덕이니까 자, 옆으로 갑니다. 자, 아는 게 없어. ignorant. 무식한. 무식하니까 ignorant. 뭐가 돼? 무시하다. 확인해 보시고.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가짜다이한지 진짜다이한지 아는 걸 뭐라고 그래? 진단하다. 앞을 아는 걸 뭐라고 그래? 예언하다. 예지하다. 이거의 어려운 단어 pragnoticator. 예언하다. 예지하다. 옆으로 갑니다. 자, 내가 알고 있어. 새로운 것을 알고 있죠. 새로운 것을. 이노베이션, 래노베이션 뭐라고 한다? 혁신. 혁신. 납을 하면 뭐가 돼? 소설이라든지 다 알고 뭐가 돼? 새로운 이라는 형용사에 계시다라는 거. 자, 한번 잡아주세요. 좋았던. 좋았던. 자, 피디님. 같이 호흡해 주셔서 고마워요.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알다. 따라해. 알다. 아, 좋아. 알다 해봐요. 알다. 알다를 고급스럽게 길게. 시작. 알아, 체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 체다. 가짜다이한지 진짜다이한지 아는 걸 한 말로 뭐라고 그래? 하나, 둘, 셋. 진단하다. 좋습니다. 앞으로 하는 걸 뭐라고 그래? 시작. 한자, 지자에서 알려줘. 시작. 예, 지하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말을 먼저 이해하시고. 자, 그 한국말에 달린 영어가 뭐가 있나? 가보는 거야. 가볼까요? 자, no 하면 뭐야? 알다. 내가 알고 있는 건 knowledge 하면 뭐가 돼? 시작. 지식. notice는 길게 하라고. 시작. 알아, 체다. 좋습니다. 옆으로 갑니다. 알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걸 뭐라고 그래? not. 뒷자. 이렇게, 이, 이. 옆으로 갑니다. 자, ignorant. 어, 아는 게 없어. 뭐 갑니까? 시작. 무식한. ignorant, 무시하다. 확인해 보시고요. 얘를 먼저 외워. 옆으로 갑니다. 자, 볼까요? 가짜다이한지 진짜다이한지 아는 걸 뭐라고 그래? 시작. 진단하다. 앞으로 아는 걸 뭐야? prognos. 뜻이 뭐가? 시작. 예, 지하다. 좋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옆으로 갑니다. 다시 한 번. 나 지금 알았어. 그럼 새로운 걸 안 거죠? new. 그래서 innovation, renovation 하면 뭐라고 한다? 시작. 혁신. 확인해 보시고요. 나벌도 뭐야? 소설은 다 알고 있죠. 어떤 소설이야? 시작. 새로운이라는 형용사가 어디서 나왔다?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 됐습니까? 좋았던.